여러분들 왼쪽에서 바리마리 바바리양 친구가 한번 만나볼건데 우리 친구들은 바바리 지역에서 와서 바바리양이라고 불립니다 이 친구 중에 조금 친한 친구가 있어서 인사하고 가보려고 해요 다같이 전화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 잠시만 아들로 나와주세요 떨떠라 떨떠라 인사해볼까 떨떠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스티베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 아주 아주 귀여운 떨떠리 친구였어요 여러분들한테 박수 한 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땅땅 반대편 친구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다